우와 진짜 이거 이쁘다 이쁘지? 이것도 이쁘더라 어우 나도 이거 이쁘다고 생각해 이쁘지? 아 깜짝이야 그냥 서있는데 왜 이렇게 놀라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야 너 립밤 좀 바르고 다녀 어우 약 긁으면 피나겠다 피 안나 크리스마스 때 되면 선물 받고 싶은데 우리는 이제 6학년 지나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안 주시고 서럽다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애들한테만 주는 거 아니냐? 어 그치 그럼 넌 못 받겠네 왜 못 받아 내가 제일 일바로 받지 너 못 받겠다 너 음 선물 못 받으면 우리끼리 주고받기 하면 되지 우리끼리? 응 연말 느낌도 내고 좋지요 오 나한테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우리끼리 선물을 재밌게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어 학교 끝나고 다 우리 집으로 모여봐 오키 자 이제 다들 하나씩 뽑아 뭔데 이게? 마니또 마니또 잘 따라와 있는 은은아이에게 오 오리온 집에 있었냐? 어 설아 누나 켈라 누나도 왔네 어 반장이요 어 리온아 안녕 워싹 리온 어 뭐해 근데 마니또 나도 껴줘 그래 너도 해라 야 오리온 어 6학년 왔어? 워싹 학년 어 왔어 다 모였네 학년이도 같이 해야겠다 뭔데 그래 연말이니까 훈훈하게 다 같이 이런걸 해야 또 훈훈하게 보내지 그러니까 그게 뭔데 6학년도 하나 뽑으면 되겠다 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지금 뭐하는 거냐고 6학년 그러니까 그게 뭐하는 건데 왜 뽑아야 되는데 그럼 전부 6명 되겠다 설마 내 이름 뽑는 건 아니겠지 제발 묻는 거야 대답해주면 안 되나 내 말 안 들리나 나 누구랑 얘기하니 와 재밌겠다 뭔데 뭔데 뭐가 재밌냐고 마니또 게임 아 마니또 그 말이 그렇게 어렵냐 말해주면 되는 거 같다가 자 다 됐다 자 이거 뽑은 사람한테 잘해주면 되는 거지 어 맞아 뽑힌 이름 이거 비밀이야 비밀 지키면서 잘해주면 돼 비밀? 시크릿? 어 시크릿 완전 비밀이야 크리스마스날 발표하자 크리스마스 때까지? 누가 누군지 다 눈치챌 것 같은데 그전에 내가 좀 눈치가 빨라서 그럴까? 내 말 다 무시하고 마니또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 같다가 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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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비키 나 나왔네 아니거든 나 맞네 아닌데 그래 아 누구지 아 나 궁금한 거 못참는데 어 왜 세 개나 있어 다 새 거네 왜 이렇게 많이 필요 없겠지 이렇게 많이 필요 없겠지 내 립밤 어디갔지? 가방에 넣어놨나? 세 개나 있었던 거 같은데 누나 어 너 내 마니또지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아니야 그냥 주는 거야 내가 볼 땐 너가 내 마니또 확실한 거 같아 아 아닌데 자 나도 선물 이거 불닭 부셔 부셔인데 되게 맛있어 아 불닭 맵겠네 아 너 매운 거 좋아하잖아 아 매운 거 좋아하지 저번에 청양고추도 잘 먹고 아 그랬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화장실 갔다 여기 아 아무도 모르게 주기 완료 어 이거 언니가 좋아하는 짜몽 냄새 나는 거야 내 마니또 내 마니또 리온이 아니라 텔라인가 보다 텔라야 너 누구 마니또야? 나 있어 비밀이야 누군데? 난지 절대 몰라 완벽하게 속였어 아 그래? 내 마니또는 누구지? 넌 선물 받았어? 너? 너? 응 뭔데? 야 6학년 넌 마니또한테 뭐 줬냐? 나 내 심장을 줬지 하하하하 학년인가 보네 야 6학년 너 이리와봐 왜 이것들 내가 다 안 읽는 책이거든? 이거 너 가질래? 왜 왜 안 읽어 재미없어 좀 무거울 것 같은데 너무 무거워서 여기서 읽고 가야겠다 이거 뭐지? 어? 이건 립밤? 야 너 립밤 좀 바르고 다녀 어우 야 긁으면 피나겠다 피 안나 하하하하 내가 마니또가 아니라더니 맞네 오비키 우와 이 귀걸이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우와 진짜 이거 이쁘다 이쁘지? 이것도 이쁘더라 어우 나도 이거 이쁘다고 생각해 서라가 내 마니또인가? 아니면 스텔라? 아 누구지? 궁금해 궁금해 누구지?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누군지 저 하늘의 날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치저기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그녀들 바람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